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중국동님께서 멧돼지는 유해동물 총살해야 된다고요. 네, 김옥선님 검사 탄핵 또 미뤄짐? 네, 지금 또 미뤄졌습니다. 지금 계획은 11월 30일 날 상정해서 12월 1일 날 의결을 하는 걸로 지금 다시 한번 미뤄졌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미뤄지면 앞으로 얼마나 더 미뤄지게 될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무한정 미루지는 못할 거예요. 지금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아주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작용될 수밖에 없는데 이 셈법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제가 먼저 준비한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요. 처남댁 폭로 이후 불안에 떠는 검찰청입니다. 자, 어제 바로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이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폭로했습니다. 이정섭 검사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녹화로 준비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도저히 아니라고 부인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그 이후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한동훈 같은 애들은 이정섭 검사 처남댁의 폭로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소고기 사먹는 게 탄핵 사유가 된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당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정섭 검사의 얘기를 입에 담는 순간 바로 자신들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모르는 척, 아예 전혀 모르는 얘기인 것처럼 생전에 듣지도 못한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딴전을 피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만큼 이 처남댁의 폭로가 충격적이고 또 구체적이며 또한 그 증거가 명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국힘당이든 검사든 혹은 법무부든 혹은 윤석열이든 이 처남댁 얘기를 입에 올리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못 올리는 거죠. 올리는 순간 엄청난 후폭풍에, 엄청난 태풍 속에 빠져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짐짓 딴전을 피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그만큼 지금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런 권력의 속성과 지금 상태를 잘 간파하고 있는 것이 언론이겠죠. 그러니까 이 처남댁 폭로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는 겁니다. 비겁한 놈들이죠. 그러고도 무슨 언론 자유를 운운합니까? 자,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최강욱 의원 얘기인 거예요. 계속해서 최강욱 의원이니, 또는 200석 운운이니, 또는 플랜카드 문제니, 이런 얘기들을 계속 떠벌리고 있습니다. 이슈를 자꾸 다른 데로 돌리겠다는 거죠. 처남댁 폭로가 나왔는데 이 처남댁 폭로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면서 자꾸 다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이슈가 폭발력이 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과연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짐짓 모른 척하는 것으로 진실을 덮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언론이 언제까지 이 폭로를 못 들은 척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모른 척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과연 언론인지, 그들이 다시 언론 자유라는 말을 입에 담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치적을 해야 될 겁니다. 처남댁 폭로 나왔을 때 니들 보도나 제대로 한 적 있냐? 최강호구의 물건 늘어지지 않았냐? 지금 최강호구의 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검사들이고 언론이고 국힘당이고 바로 이 처남댁 폭로를 덮어버리기 위한 겁니다. 시간상으로도 보세요. 한편 이 점에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오마이뉴스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굳이 그런 기사를 써야 했는지. 기사 쓴 친구가 여성 기자더라고요. 어떻게 보자면 자신의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한테 불만스러웠던 그런 단어가 있었다는 이유로 아주 발끈해서 기사를 쓴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 진짜 중요한 것들을 가리고 있다는 거, 가리게 됐다는 거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렇게 말장난하고 말꼬투리 잡고 널어지는 것이 과연 언론이 해야 하는 일인지 좀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네요. 일단 첫 번째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처남댁이 어제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 이정석 검사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뉴스 공장 출연한 이후에 오늘은 뉴스 버스에 출연해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폭로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폭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배경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처남댁이 했던 얘기가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것이고, 그동안 이정석 검사나 검찰이 끝까지 부인하고 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포함됐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죠. 검사들 되게 놀랬을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차곡차곡 모여져 있는 증거들이 나올 거라고. 보면 이정석 검사는 폭로가 나오지 못하도록 꽤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이런 수단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정석 검사 처남댁, 처남댁의 행보를 막았던 것 같아요. 증거를 빼돌리기도 하고, 경찰의 외압을 행사해서 수사를 못하게 막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삐져나온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형사들이 막고, 증거물이 사라지고, 주변에 함께해줄 변호사가 없고, 그렇게 되면 대부분 포기했습니다. 폭로를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포기하고 지치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더욱더 강력해지는, 폭로 의지가 더 강력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됐죠. 아마 이정석 검사 처남댁 역시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처남댁이 했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처남, 처남댁의 남편이 되겠죠. 골프장 집, 골프장 오너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 마약 혐의의 처남이 경찰한테 신고가 됐는데, 경찰 수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되거나 또는 수사가 무마된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정석 검사가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그런 의혹도 충분히 제기되고 있죠. 누가 보더라도 압력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수사를 하러 왔던 경찰이 갑자기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수사 담당자가 계속 바뀐다는 점, 그 다음에 수사관한테 제출했던 증거가 일부 사라지는 점, 그리고 포렌식을 했는데 포렌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계속 문제로 삼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특히 이 이정석 검사 처남댁을 힘들게 한 것은 변호사들이 계속 사임을 한다는 거였을 겁니다. 애시당초 사건을 맡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수임했다가도 갑자기 사임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이런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외압이 있었구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아울러 한화그룹 부회장의 접대 정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폭로를 합니다. 땡땡 아저씨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땡땡 아저씨 명의로 리조트 예약이 됐고, 식사가 준비됐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 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명확한 부분은 따로 돈을 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이정석 검사가 접대를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했던 우연히 합석하게 된 것이다. 라는 변명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전과 조회 부분입니다. 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전과를 조회하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나왔다는 거죠. 이른바 가사도우미가 전과 3범인가 되고, 절도 전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도우미를 공급해주는 업체에 항의를 하라는 등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과 조회가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대목이잖아요. 그런데 전과 조회를 누가 해주겠습니까? 솔직히 범죄와 관련된 전과 조회를 할 수 있는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경찰 아니면 검찰이죠. 그러면 경찰 아니면 검찰이 전과 조회를 했다는 건데 그리고 그 전과 조회 결과를 제공했다는 건데 그 주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모든 정황과 증거는 이정석 검사의 비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러할지인데 지금 언론은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 입을 쳐 닫고 있는 거죠. 이들이 과연 언론인지 됨으로 되짚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지만 이미 서초동에서는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보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이미 기성언론이 정보의 독점적인 공급처는 더 이상 아닙니다. 다양한 곳을 통해서 다양하게 정보들이 흘러나가고 있는 거죠. 침묵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를 것이다. 시민들이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특히 서초동 같은 법조계의 분위기는 또 다르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접수하고 또 축적하는 것이 바로 그런 법조계입니다. 법조계는요. 벌써 지금 난리가 났어요. 법조계에서 제일 많이 떠드는 얘기가 두 가지입니다. 검사들, 존댓네. 두 번째, 윤석열, 조금 있으면 내려올 수밖에 없겠네. 선거는 망했다야. 라는 얘기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야, 언론, 정말 이러니 언론이 욕먹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일단 그 서초동의 분위기를 조금 종합해봤습니다. 크게 네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상황이 이러한데 이렇게 거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폭로가 이루어졌지만 윤석열은 아직도 이정섭을 버리지 않았을 거다. 라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시간이 좀 지나가고 분위기가 잠잠해지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정섭을 다시 끌고 와서 쓰려고 할 것이다.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 이태원 참사 직후에 해임도 되고 탄핵까지 됐지만 끝끝내 윤석열이 데리고 가는 거 보세요. 이정섭도 똑같을 것이다. 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반응은요. 그래 올 것이 왔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라는 반응입니다. 검사들의 비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비위를 저지르는 검사가 이정섭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자들의 최근 들어서 상당히 안하무인으로 부럽고 그들이 전행을 저지르는 정황들이 상당히 많이 전해졌다라는 거죠. 그게 안 터지고 지금까지 온다는 게 사실 의아스럽다. 그럴 줄 알았다. 올 것이 왔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유사한 폭로가 계속 잇따를 것이다. 지금까지는 검사들이 힘을 동원해가지고 폭로자들의 입을 막고 행동을 제약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수사를 무마하고 변호사가 수임을 못하게 하면 슬그머니 슬그머니 주저앉고 슬그머니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널리 퍼질 수 있는 폭로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지금 그런 것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검사들 역시 앞으로 추가 폭로가 나올 수 있다. 꼭 이정석 검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폭로도 나올 수 있을 거다. 검사들은 아마 그게 더 걱정일 거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들리는 바에 따르면 이정석 검사건과 관련해서도 공개되지 않은 다른 폭로건도 있다고 하죠. 서초동에서는 그게 과연 뭘까 여기에 다들 촉박을 곤두세는 그런 분위기도 간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 부분인데요. 이게 바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 끝이 보이는 것 같다. 권력의 핵심부에서 터져 나오는 비리 정황 이것 자체도 정권의 위기 정권의 말기를 보여주는 현상인데 이 위기를 빨리 수습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계속 시선을 다른 데 돌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입을 틀어막을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더군다나 선거를 얼마 납두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지금 서초동에서 흘러다니고 있는 네 가지 반응이다.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구님 폭로는 유튜브에서 하면 되지 라고 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죠. 이샤론님 민주당이 자꾸 미적대니까 수박들한테 우리들이 다친다 라는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사실 좀 맞습니다. 난줄리133호님 윤석열 잘한다 무덤 더 깊게 파라 라고 하셨어요. 루루님 제발 끝이 보이길 이라고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도매급으로 묶어서 비판하시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지금 검찰 정권과 맞서 싸우는 선봉에 서 계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은 민주당 내에서 수박들하고도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상처를 받거나 또 이불은 분들이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응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을 비판할 게 아니라 수박들을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비판 받아야 되는 것은 수박이고 이낙연 계지 지금 함께 싸우고 있는 민주당의 핵심적인 어떤 국회의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걸러가면서 가려가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홍님 이정섭의 과거 사건 다 털어야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섭 검사가 과거에 맞닿던 사건 중에 잘못 처리된 사건이나 또 석연치 않게 끝이 난 그런 사건들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씩 돼지 볼펄 올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나라는요 형사도 마찬가지고요.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비위 혐의 특히 수사 결과와 관련해가지고 뭔가 영향을 미쳤다거나 수사 결과를 바꿨다거나 이런 의혹이 생기고 그걸로 처벌받거나 해고를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이 역대 처리했던 그 사람이 역대 처리했던 사건들을 싹 다 다시 검토하는 그런 작업도 벌어지고 있고요. 검토를 해달라는 요구가 접수되기도 한답니다. 그게 소송으로 진행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빨리 좀 그런 게 좀 갖춰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야지 검사들이 이런 잘못을 특히 이런 비위를 좀 적게 저지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초동의 4인 4색 요 부분 자 서초동 분위기 중에 첫 번째 분위기가 바로 윤석열은 이정섭을 버리지 않았다 라는 반응입니다. 지금 이정섭 검사는 수원지검 이차장 검사에서 대전고검으로 직무대류로 발령이 났죠. 말 그대로 좌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수사에서는 일단 배제가 됐어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검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검찰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에이 저거 버린 거 아니야. 저거 소나기 피하려고 소나기 피해가려고 잠시 지방에 내려보낸 거야. 언제든 다시 불러올릴 수 있고 분위기만 잠잠해지면 다른 데 보내서 더 요직에 등용할는지도 몰라. 윤석열은 결코 이정섭을 버리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정말 윤석열이 이정섭을 버린 거라면 지금쯤 이정섭은 지방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전보되는 것이 아니라 직위 해제를 당했어야 한다. 적어도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나서 현직에서는 수사권을 가질 수 있는 현직에서는 벗어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냥 지방에만 보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버릴 생각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언제든 분위기만 조금 조용해지면 불러올릴 거다 라는 겁니다. 그만큼 윤석열은 이정섭을 신뢰한다. 신임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한편으로서는 자기 라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밀려가지고 이정섭을 버리게 되면 그 이후의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위기감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여튼 서초동도 그렇고요. 검찰 내부 분위기도 그래요. 일단 이정섭을 버린 게 아니고 적당히 시간 끌기 작전에 들어갔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분위기가 잠잠해지는 것 같고 세간의 관심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으면 천암댁을 회유하거나 협박을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폭로를 뒤집기 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대대적으로 탄압을 할 것이다. 오빠 이정섭 천암댁이 했던 얘기는 잘못된 폭로였고 이거 김어준이 부축히고 조작한 거야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대대적인 탄압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솔직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탄핵을 잠시 피하기 위해서 이정섭이 사표를 제출할 가능성은 있대요. 하지만 사표 제출하고 잠시 나갔다가도 언제든지 다시 현직에 복귀할 수도 있고 다른 직책을 가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 출마할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거예요. 대구나 뭐 이런데 그런 보석으로 쓰고 있을 뿐이지 절대로 현재 이정섭을 감옥에 가두거나 제대로 수사를 한다거나 그럴 의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의지가 없대요. 그럴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수사를 의지가 있고 이정섭을 칠 의사가 있다면 지금쯤 이미 직위 해제가 됐어야 되고 지금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기 발령이 났거나 하도 못해 법무 연속 발령이 나야 정상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점은 이 여론이 잠시 잠잠해지기를 그래서 소나기가 빨리 그치기를 바라는 거에 불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서초동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 반응은요. 올 것이 왔네 조금 늦게 왔을 뿐 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게 왜 나오는 얘기냐 하면 솔직히 이번에 이정섭만 그랬겠냐 아니 지금까지 이정섭만 그랬겠냐 사고친 놈이 이정섭 뿐이겠냐 그리고 이정섭 중에서도 이 천암댁이 알고 있는 게 다 하겠냐 솔직히 천암댁이 모르고 있는 게 더 많을 수 있는 거 아냐 그리고 이번에만 그랬겠냐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겠냐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번 게 터진 거 아니냐 솔직히 너무 늦게 터졌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반응이 그래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검사도 그렇고 검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검사들의 이런 행태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 는 거지 재밌죠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폭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올 것이 온 거고 앞으로 더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반응이 하나 있어요 사실 대선 전부터 이정섭을 비롯한 이른바 윤석열 라인에 어깨가 잔뜩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더라 마치 정말 점령군을 보는 듯 했다 쿠데타 세력을 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안하무인으로 굴더라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가 있고 잔뜩 흥분해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 그런 반응도 있고요 어 네 번째 반응이 제일 충격적이었는데 이런 말도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지 윤석열을 밑에 있던 애들이 윤석열 보고 뭘 배웠겠느냐 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솔직히 윤석열 보세요 그 장모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장모 가 지금까지 어 각종 사기 혐의라든지 문서 위조라든지 이런 것들로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왜 매번 번번이 처벌을 피했겠습니까 윤석열 이라는 그런 영향력이 없었다면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요 부인 보세요 김건희 보세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이 사건을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주가 조작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주가 조작을 한 사람은 처벌 안 받고 주가 조작 의혹이 있다고 폭로한 수사 경찰관은 처벌을 받는 황당무기한 사건들이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정황 이게 과연 윤석열 없이 윤석열의 부당한 개입 없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그런 상황을 보았던 윤석열 밑에 있는 검사들 후배 검사들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그러니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했으면 지금에서야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는 게 너무 늦게 불거진 거 아닌가요 올 것이 왔는데 너무 늦게 왔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대목 아닌가요 그죠 아울러 검사들이 쫄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하십니다 앞으로 검사한테 피해를 입은 사람들 폭로하겠다고 하지 않겠느냐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그래요 앞으로 검사한테 불만이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너도 나도 유튜브 대형 유튜브들 찾아다니면서 폭로한다고 설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떤 폭탄이 더 터질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지금 쫄 수밖에 없다 이게 과연 이정섭으로 끝나겠느냐 그래서 바로 이 점 때문에 윤석열이 이정섭을 버릴 수가 없고 또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이번 이 천암댁 사건을 짓눌러버리려고 할 것이고 어떻게든간에 뒤집기 하려고 할 거랍니다 왜 지금 여기서 뭔가 제대로 터지는 것이 보여진다면 누구든지 앞으로 검사한테 기분 나쁜 점이 있다든지 검사의 사건 처리에 불만이 있다든지 또는 이번처럼 검사한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통과하러 덤배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검찰청에서는 제일 겁나는 게 이 대목일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 이번 건을 확실히 밟아라 눌러라 절대 여기서 밀리지 마라 라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이 천암댁 폭로건이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지 검찰이 이걸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라고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반응을 다 종합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뭔 얘기를 하냐면 윤석열 정권 얼마 안 남았나 보다 라는 대로 갑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권력의 핵심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의 친위부대들이잖아요 권력의 기반이잖아요 이 권력의 기반에서 계속해서 비위 혐의가 터져 나오는데 이 비위 혐의를 수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억누르려고 한다는 점 이것은 결과적으로 권력의 종말을 재촉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애시당초 권력 핵심부에서 터져 나오는 비리 정황은 권력의 종말을 앞당길 수밖에 없고 레임덕을 빨리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선거에서 과연 윤석열이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저런 스캔들이나 말실수를 가지고 물건을 늘어지면서 상황을 뒤집어 보려고 하겠지만 분명 한계가 있을 거다 사람들 사이에 차곡차곡 쌓이는 불만은 바로 검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검찰한테 더 이상 권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윤석열한테 정권을 맡길 수 없다라는 점이 쌓이고 있을 거다 박근혜를 바라는 거예요 박근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문제점이 터져 나오는 거를 계속해서 짓눌렀죠 사실 최순실 부분도 이미 한 차례 폭로가 됐던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짓눌렀고 나중에는 그 폭로 자체가 거짓이라는 식으로 무마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최순실 관련 폭로가 사실이었던 게 드러났고 결국 탄핵을 당한 거잖아요 자 그런 상황을 한번 보면은 윤석열 정권 역시 딱 그 상황으로 가고 있다 마치 박관천 경정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 그 최순실 관련 이 정보문서 이 정보문서를 작성한 그 이후 시점하고 매우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똑같은 거죠 이야기의 출발점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저도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바라죠 윤석열 정권 얼마 남지 않았기를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주시민들이 더 열심히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싸울 때 윤석열 정권의 종말은 더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민구님 MBC는 빨리 이정섭을 물어라 라고 하셨는데 MBC도 요새 보면 조금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듣는 바로는요 내부적으로 지금 치열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 자신들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지켜보죠 그 부분은 자 오밤중인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후기와 패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크바밤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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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엿어둔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랑에 사랑 해방의 회불 아래 벌고 승리 삼아예